왜 집에 안 가겠다는 건데?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영혼이 바뀐 사실을 숨겨야 해. 세린아! 이 사람들은 누구지? 태양이 간호하느라고 피곤했을 텐데 들어가서 좀 쉬어. 태양의 방은 왜? 뭐 찾을 게 있어서요. 근데 내일 찾아도 될 것 같아요. 같아요? 왜 갑자기 높임말? 너 아까부터 이상해. 네가 그러면 나 무섭다. 이러다 내가 오세린 씨가 아닌 거 들키면 어떡하지? 왜? 세린 씨. 미안해요. 당신 방에 이렇게 들어와서. 오세윤 씨 덕분에 세린 씨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. 고마워요. 오세린 씨 가족과 같이 살면 내 정체가 탄로 날 수 있어.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들켜서는 안 돼. 신고 가잖아. 여보세요? 신고 가잖아. 내가 뭐 생각하는지? 검은가 resource quien 먹지. 당신을 받는 것 같아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